사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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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천중학교 영어동아리 UNIRV는 코이카에서 오신 멘토선생님으로부터 SDGS, 제로웨이스트, 편견, 사모없는 세상에 대한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동아리 학생들이 SDGS, 제로웨이스트, 편견, 사모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실천해 가려고 합니다 경남교육 아이들 학생들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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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여러분들 같이 상상해주세요. 행복한 학교가 되면 더 멋지게 느껴집니다. 운동장. 화장실. 보건실. 다용도실. 급식실토록. 좋습니다. 그러면 더 멋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같이 상상해주세요. 행복한 학교가 되면 더 좋았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자. 잘하셨어요. 자 우리 박수. 포스텔학교. 포스텔에 비싼 거 같은데. 그런 기회에 들었고. 영화가 많이 있는 기억의 아이들이나. 도화관에 있는 아이들인데. 경려의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휴대한 물건들은 이제. 숙박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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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듀. 새하이크. 식자리. 생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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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자. 공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좋습니다. 화상 웃었어요.